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걸 앞두고 공청회를 연 겁니다. 어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오후에 열렸는데 열기가 상당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특허 선정 방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같은 장소였거든요. 불과 한 5개월 전보다 사람이 한 서너 배는 더 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걸 진행을 맡은 이만호 고려대 교수가 내가 지금까지 공청회 진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이유나 키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일단 정부가 추진 중인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신규 면세점을 어떻게 내줄 것인지 특허 발급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 그거랑 또 하나가 특허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건지 혹은 갱신을 허용할 건지 또 이어서 특허 수수료 현재 매출이 0.05%인데 이걸 얼마나 늘릴지 또 하나는 신라나 롯데 한 80% 이상 차지하는데 그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 방안인데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신규 특허 발급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또 한 번 신규 면세점 특허를 주게 된다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참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저는 특허 수수료 수준 변경 여부? 이거 하나만 빼면 3가지 모두 다 그냥 이거 시장 열어주겠다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좀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일단은 방향이 얼추 그렇게 잡혀간다.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특허 발급 요건 이 내용을 좀 보면 3가지 안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안, 2안, 3안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면세점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일단 지금 당장 추가로 주는 것보다 현행을 좀 유지하자 이런 안이 있고 두 번째는 현행 요건에 따라서 즉 관광객이 늘었다라는 가정하에 신규 특허를 추가로 내주자 세 번째는 아예 지금 허가제를 신고 등록만 하면 되게끔 시장을 완전히 열어주자 이렇게 3가지 안인데 일단 3안, 3번째 안은 많은 사업자가 기대하는 안이긴 한데 현실성은 가장 떨어집니다. 너무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자들은 이제 수천억 원씩 혹은 수백억 원씩 사회 공헌 약속을 하고 특허를 받아간 건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면세 사업자가 너무 많아지면 면세 시장에 혼탁하게 되고 또 돈으로 관광객을 지금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면세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좀 허리춤을 잡고 있는 수단인데 그 특허 결정권을 과연 내려놓겠느냐. 이런 반문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관세청 고시로 추가 특허를 어떻게 내줄 것인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전년도 그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하고 광역 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년 전부나 30만 명 이상을 증가하면 특허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제 그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서울 지역,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88만 명이 증가한 걸로 보인다. 해서 신규 특허를 내줄 요인이 갖춰졌다. 요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청회를 전후로 해서 너무 이 부분만 부각이 됐어요. 해서 이미 추가 특허의 무게를 정부가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벌써 나와버린 겁니다. 그 외국인 비중에 대해서도 지금 충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외국인 비중이요. 이게 정확하게는 매출이나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로는 이제 면세점들이 포스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카드 계산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걸로는 바로바로 잡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수 전체 숫자는 나왔는데 작년에 한 6.8% 줄었거든요. 서울 시내에만 얼만큼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8월에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짚어보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현재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거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지금보다 더 열린다면 기대 효과가 클 것이냐 부작용이 클 것이냐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 면세점 특허가 추가가 된다면 호텔 롯데, 롯데 면세점, SK네트웍스 워컬 면세점에게는 기사 회생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특허 재선 중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각각 5월과 6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미 이곳은 수천억 원이 투자가 돼 있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고 또 약 2,200여 명에 달하는 고용 불안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특허전이 또 시작된다면 가장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들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 면세점 입장에서는 땅을 칠 노릇이죠. 아니,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15년 만에 추가된 특허를 받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땄는데? 어떻게 땄는데 1년 만에 또 내주냐 그러면 작년 11월에 SK랑 롯데를 떨어뜨렸던 이유는 뭐냐 반년 사이에 롯데와 SK의 엄청난 추가적인 요인이 생긴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도 벌써 일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신규 면세점들과 입점 협상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규 면세점들은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 좀 기다려볼래? 롯데랑 SK가 구제받을 수도 있잖아. 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일부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롯데가 뒤에서 명품 브랜드들을 부추기고 있다. 좀 기다려봐라. 잘 될 거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일단 면세점 명품 브랜드들은 느긋한 거죠. 자기네들은 희소성을 더 둘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일단 시내 면세점이 많아질수록 관광객의 편의성은 좋아지겠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의 이익률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작년 그 이익률을 보겠습니다. 주요 5개 롯데실라, 신세계, 워컬, 동화까지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평균 6.3%였습니다. 이게 1년 전부터 1%포인트 나빠진 거고요. 경쟁자가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야 하니까 이익률이 더 떨어지겠죠. 해서 지금 그게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참 전반적으로 보자면 특허를 늘려주는 것도 그렇고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롯데가 뒤에서 입점 브랜드들을 좀 더 기다려봐라 하는 것도 들어보면 다른 경쟁업체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롯데가 1위이기도 하겠다. 롯데, 반 롯데, 약간 양상이 구분될 수밖에 없겠네요, 분위기가. 어제 공청회장에서도 아주 고성이 오가고 롯데 쪽 사람들 발언권 그만 주세요, 이런 고성도 오가고 지금 계속해서 롯데 쪽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성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시다시피 롯데 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 50%가 넘습니다. 정확히는 51.5%인데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특허 떨어졌던 월드타워점은 매출 기준으로 시내면세점 단일 매장 중에서 국내 3위입니다. 그런 데가 특허를 잃은 거죠. 이 폐점 여부에 따라서 관광객 그리고 명품 브랜드 매장이 이동을 할 것이냐가 갈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오는 6월까지 이곳은 문을 닫아야 하고 월드타워점만 1,300여 명의 고용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 인프라가 이쪽 송파 쪽에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특급 호텔, 백과점, 면세점, 콘서트홀, 영화관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면세점만 사라지는 그런 역설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면세점 노조는 물론이고 또 송파구의회, 송파 잠실지역 관광특구협의회 등등 이해관계자들은 당연히 롯데 쪽을 지원을 하고 있고 반대로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롯데 쪽만 대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의 신규 사업자들, 대표이사들이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한 목소리를 좀 먼저 들려드릴게요. 사실 신세계나 두산 이런 대기업들 대표이사는 직접 나서진 않았고 SM면세점 대표이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신규 면세점 저희가 시작을 2월달 오픈해서 지금 시작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신규 면세점에 판매사원들이 새로 들어와야 되고 또 실제로 브랜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랜드 협상을 하다가 2월부터 브랜드들이 협상을 거의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면세점이 지금 포화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얘기로 얘기한다면 기조를 지금 앞으로 저희 세계뿐만 아니라 다섯 개 면세점 오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은 아주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자면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특허 추가 요건 중에서 말을 해줬던 그 통계랑은 SM 대표가 얘기한 것과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 보여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어느 공청회를 두고 그리고 어느 연구 용역이든 간에 약간 지금 감론을박 또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너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요식행위 아니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 나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88만 명 증가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 특허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안을 하나를 올려놨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통계다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8%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항이라든지 항만 데이터를 뽑아봐도 외국인 이용객은 많이 줄어든 걸로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88만 명이나 늘었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를 토대로 해서 서울 지역을 방문했던 2014년도 그 비율이 약 80%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그것보다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라는 가정화에 93%가 서울을 방문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가지고 곱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부정확하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또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공청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좀 또 궁금해지는 거지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월드타워점 특허를 빼앗겼잖아요. 그게 1년도 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롯데를 다시 구제 주려는 공청이냐,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해한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세계 3위 사업자고 롯데가, 그리고 국내에서 세 번째 가는 매출을 올리는 롯데월드타워점이고, 저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전혀 이것만 놓고 보면 특허를 빼앗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신동빈 회장, 신동주 부회장이 싸운다고 해서 그럼 특허를 빼앗긴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 해석의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후에 어땠죠? 고용 2,200명 불안이 커졌다. 과연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거냐. 국회의 잘못된 입법 때문에 관광산업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해서 그 이후에 정부가 작년 11월 판세랑은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거면 작년 11월에 왜 떨어뜨렸느냐. 이런 정책에 너무 불확실성이 큰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토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이대우 기자와 얘기했던 것,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이 역시 객관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약간의 괘씸죄도 좀 붙는 것 같고, 여론 몰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월드타워점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바뀌고 정부의 일관성이 조금 흐트려지다 보니까, 다시 공청회에서는 롯데를 너무 정부가 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문제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달 말에 정부의 개선안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고 또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뵙겠습니다. 산업부의 이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 말에 뵙겠습니다. 계속 전해 들고 있는 ISA 상품도 그렇고요. 면세점 얘기도 그렇고, 참 같은 소재인데, 어쩜 이렇게 다르게 확확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경제라는 것이 정말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과연 내일은 또 어디로 튈지 저희가 정부들 또 많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